궁금해요. 빨리 보여줘요. 벗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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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를. 봐요. 벗어주세요. 이야. 저 뒤에서도 박수를 쳐주시고. 정말 아까 우리가 시장에서 만나고 저 대형마트에서 만난 분들이 좀 아쉬웠어요. 이분들한테 정식으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델 의견 배우 살인은 남자들 김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맛있다. 아무도 안 올까 봐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좀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죠. 코끝이 좀 찡했습니다. 오늘 와주신 정확한 우리 김승현 씨를 응원해주기 위해서 와주신 정확한 팬분들의 숫자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에서 와주신 오늘의 팬분들은요. 선착순 100명이라는데 아버님. 30, 40명 아니면 50명 정도 했으면 딱인데. 말씀하시는 게 맞아. 50명이 딱 적당해야 되니까. 나 200명, 300명 올까 봐 또 저거 미안해가지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휴. 정말 오늘 김승현 씨와 또 김승현 씨 가족분들을 응원해주러 정말 귀한 시간 내에서 와주신 오늘의 팬분들은요. 8명. 37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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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37분이. 이거 숫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수 씨? 100명을 먹을 것 같은데. 제 마음속으로 오늘 성공이에요. 저는 오늘 30명 이상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선착순 30명만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으로. 아까 50명이라고 했잖아. 숫자에 실망하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여기 지금 여기 순대국밥집에서 37명 정도가 딱 오기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남으시고 숫자 꼭 더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1인당 2인분씩도 저희가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에게 63인분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63그리시나 맞대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제 생일인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더 활동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오시진 못했지만 TV로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예전에 저의 소녀팬분들. 새로운 마트에서 조금 더FOA가 한다는 얘기. 그래서 정말 많이 기다림없이 저희는 그 소녀가 있을 것 같고 말이죠? 然后는 저의 소녀의 소녀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자꾸 저의 소녀의 소녀가 다행히 운영면서. 감사합니다.